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 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형인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역시 윤형인 팀장님이 나오시니까 이슈가 많네요. 여러 가지들 살펴봐야 될 텐데 MSCI 이야기도 나왔고 위메이드도 오늘 급락하고 참 어렵습니다. 엘제 에너지 솔루션은 수급을 뒤집어 놓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슈들을 또 가지고 오셨을지 일단은 두 가지 이슈 중에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들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는 뉴욕에서도 역시 마스크를 벗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 주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화장품주를 포함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속보가 나왔는데 스웨덴은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겠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특히 EU 관련된 유럽 쪽은 확실히 리오프닝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앤서니 파우치 지금 미국 소장 같은 경우는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좀 100% 만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안으로는 분명히 방역 규제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라가 직접 나서서 코로나19를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지역사회의 유행에 따라서 좀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병으로 좀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미 90만 명을 넘었고요. 매일 사망자가 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점 이 점을 좀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 이제 좀 정부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지역사회가 좀 신경 써야 될 감염병으로 좀 취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연장선상으로 지금 앞에서 앤서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주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캘리포어나라든지 뭐 넬로베어 오리건주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뉴저지 같은 경우가 좀 민주당 성향이고 좀 코로나19에서 좀 가장 좀 엄격한 방역 체계를 좀 구축했던 곳인데 사실 3월 둘째 주부터 이제는 교사, 임직원들 이제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마스크 의무와 폐지 운동이 전국으로 좀 퍼져나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앞서 말씀드렸던 스웨덴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진정한 리오프닝으로 좀 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반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죠. 일단 오늘 지금 5만 명이 넘었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델타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위중증은 확실히 떨어진 건 있습니다만 감염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지난 3주 연속 평균으로 1.7배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또 재택 환자 관련돼서 또 이제 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집중 관리군만을 위주로 좀 시행을 한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방역 체계가 좀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까 살짝 좀 혼선이 오고 있는 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미국과 유럽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좀 증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그래도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WTO도 그렇고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위증은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감기보다 좀 못한 병으로서 지금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누적 확진자가 글로벌적으로 4억 명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계속 주의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증시에서는 오히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리오프닝으로 좀 수급이 올리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이제 막 돌아가면서 리오프닝주들이 올라가는데 오늘 차례는 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막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으로 가는 퍼스트 스텝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이제 좀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대부분 다 깨져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리오프닝이 생겼을 때 아예 확 터질 수 있는 그래서 실적도 아예 안 나오고 진짜 주가도 어떻게 보면 거의 우회향돼서 지금 시세가 안 나오는 어떤 이런 쪽으로 오히려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좀 코로나19 때도 좀 선방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수혜를 조금은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가 많이 좀 박혀 있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카지노라든지 뭐 여행 쪽 이런 쪽이 좀 저는 확실히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요즘 장세가 워낙 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확 따라가기보다는 그래도 돌다리를 두들겨보면서 그래서 좀 천천히 분할 매수로써 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좀 이제 포트에 조금씩은 담아오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